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이름에 이미의 이름을 입력하고 Width를 166mm, Height를 226mm, Resolution을 100, 컬러 모드를 CMI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 창을 엽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리드만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 놓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고 백그라운드 레이어와 같이 선택하여 Move 툴 각각 가운데로 정렬합니다. 그리드 레이어에 Lock All 아이콘을 눌러 수정되지 않도록 잠급니다. 그리드 작업이 끝나면 Ctrl-S를 눌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패턴 배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배경으로 입력합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정경색을 C88, M40, Y100, K42 배경색을 C0, M0, Y0, K0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설정한 후 작업 창의 상단에서 중간 아래 부분까지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은 그라데이션 배경을 만듭니다. 일러스트 작업 창에서 그룹 문양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File, New를 선택하고 New Document 대화 상자에서 그냥 OK를 눌러 새 Document 창을 만듭니다. 새 Document의 창의 크기는 일러스트에서 복사한 오브젝트와 동일한 크기, 동일한 비율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놓고 크기를 살짝 조정하여 이어백이 조금 남게 합니다. 이때 Alt-Shift를 누른 채 모서리의 점을 드래그하여 비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Enter를 눌러 장착시키고 Background 레이에 눈 아이콘을 꺼서 다음과 같이 패턴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룹 문양 패턴을 포토샵에 등록하기 위해서 Edit, Define 패턴 메뉴를 선택하고 패턴 네임에 그룹 문양을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레이스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패턴 오버레이를 클릭합니다. Blend 모드는 노멀 Opacity는 15% 패턴에서 등록한 패턴을 찾아 선택하고 스케일을 약 25%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 문양 패턴을 그라데이션 배경에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찻잔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Open을 클릭하여 찻잔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펜툴을 선택하고 패스로 설정되는지 확인한 후 찻잔을 따라 선을 그려 선택합니다. 펜툴로 그리기가 끝나면 Ctrl-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변환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Ctrl-V를 눌러 비춰놓고 Ctrl-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찻잔으로 변경합니다. 찻잔 이미지의 밝기와 대비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Adjustment Levels를 선택하여 Levels 대화 상자에서 다음같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조금 더 밝고 대비가 강한 이미지로 만듭니다. 다음으로 찻잔의 반사 표현을 위해서 레이어를 복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반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J를 눌러 찻잔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고 이름을 찻잔 반사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찻잔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하고 Ctrl-T를 눌러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플립 바티컬을 선택하여 상하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여 위치와 크기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적용하고 정경색을 C0 M0 Y0 K 100 검은색 배경색은 다음같이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야된 툴을 선택하고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여 다음같이 자연스럽게 반사 표현이 나오도록 합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찻잔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50% 디스탄스는 2픽셀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12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원형 전통 문양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하고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원형 전통 문양 문양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이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상단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오페시티 를 65% 정도로 설정한 후에 레이어의 이름을 원형 전통 문양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랍 섀도우 오페시티 는 35% 디스탄 는 7% 사이즈를 7% 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마스크를 적용한 후 청경색이 검은색 배경색이 흰색인 거를 확인하고 그라이든트 툴로 이미지의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아래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일러스트 소스를 가져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심벌 마크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들어와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다음과 위쪽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심벌 마크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이번에는 심벌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픽셀 수로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아래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심벌로 변경하고 레이어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차 주전자를 선택하고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와 위치를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배경 문양 원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위치를 차 잔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고 오페시티 를 30% 로 입력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차 잔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고 크기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곳에 배치합니다. 오페시티 를 약 30% 이름을 배경 문양 2로 변경합니다.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하고 다음과 같이 위쪽쯤에 배치한 후 크기를 살짝 컨트롤 T를 눌러 줄여보겠습니다. 오페시티 는 약 20% 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나뭇잎 모양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포토샵에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사된 모든 나뭇잎을 함께 선택하고 Ctrl-E를 눌러 하나의 레이로 합친 후 이름을 배경문양 3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모든 일러스트 소스 배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디자인 원고와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한 후 Ctrl-S를 눌러 저장하고 다음 작업을 지속하겠습니다.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레이스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고 이름을 액자 1로 변경합니다. Rectangular Marker Tool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드래그하여 다음같이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Ctrl-Delete를 눌러 흰색을 채웁니다. 선택 영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Select Transform Selection을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모서리를 조정하여 다음같이 안쪽으로 살짝 작게 만든 후 엔터를 눌러 장착시키고 Delete를 눌러 안쪽 영역을 삭제합니다. Ctrl-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액자에 블러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Filter, Blur, Gaussian Blur를 선택하고 Radius를 약 1.6 정도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액자 안에 들어갈 이미지를 블러우기 위해서 File, Open을 선택하여 Chabat 이미지를 선택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이미지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Image, Adjustment, Levels를 선택하여 슬라이더를 움직여 이미지를 밝게 만들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Ctrl-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Ctrl-V를 눌러 붙여 놓고 Ctrl-T를 눌러 크기를 액자 안에 들어갈 크기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nter를 눌러 장착시키고 Layer-H를 액자 아래로 옮깁니다. 나머지 액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자 1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J를 눌러 복사한 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Layer 이름을 액자 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두 번째 이미지를 액자 안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패널에서 액자와 그림을 모두 함께 선택하고 Ctrl-1을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이름을 액자로 변경하고 더블 클릭하여 레어스텔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40 디스턴스는 2 사이즈는 6 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타이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Type 2를 선택하고 화면을 클릭하여 한국 전통차 박람회를 입력합니다. 글자의 색을 C0, M0, Y100, K0 노란색으로 설정한 후 윈도우 캐릭터 패널을 열어서 폰트와 크기 등을 적절하게 설정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어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드롭 섀도우 오페시티는 75 디스턴스 2 사이즈를 5 픽셀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글자 아이콘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나뭇잎 모양을 선택하고 Ctrl-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Ctrl-V를 눌러 픽셀스로 붙여 놓고 아이콘이 들어갈 위치에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배치합니다. 아이콘을 흰색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미지, Adjustment, Hue Situation을 선택한 후 Lightness를 최대 10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바꿉니다. Ctrl-J를 눌러 두 번 복사하고 칠을 각각 움직여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아이콘 모양이 줄줄이 배치되도록 합니다.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Ctrl-E를 눌러 나뭇잎 아이콘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체적으로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확인한 후 그리드 레이어를 끄고 이미지 모두 RGB 컬러 톤 플랫 턴으로 선택하여 변환한 후 파일 Save as 포맷을 JPG로 설정한 후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Options에서 12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포토샵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포토샵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